여기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는데 이거는 그 당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럼 한 번 해볼까요? 도로는 등기대상이다, 아니다? 모를 때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목에 도로라는 지목이 있다, 아니다? 있다, 아니다. 그럼 도로는 토지이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당연히 등기되는 거지. 지목이 도로가 있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 방조제죠. 방조제는 우리나라의 지목에 재방이라는 지목이 있다, 아니다. 그럼 그 등기되는 거지. 근데 여기 보세요. 국회 시간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방조제. 이거는 시작. 방조제의 부속 시설. 그러니까 방조제는 등기가, 재방은 등기가 되는데 재방에 보면 수문이 있어, 수문. 그럼 이 수문은 등기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죠. 여기는 농지계량시설물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비닐하우스는 1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뜯어야 안 뜯어요? 그런 건 정착물의 연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건 등기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이런 거는 식물을 이런 데 가면은 유리온실이 있잖아, 유리온실.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다. 1년 간다, 10년 간다, 10년. 그런 거는 등기할 수 있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감 잡았죠? 네. 그럼 이것도 여러분도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벌써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이름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 그럼 등기할 수 있다, 있다. 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집이다, 집 아니다. 집.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연구성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있으면 뜯어버리잖아요. 그럼 비닐하우스 안 된다는 거죠. 가설 건축물이나 이거 같은 말이지. 컨테이너는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말하고 이 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건 컨테이너 지붕 주택이네, 주택이네, 주택. 맞아? 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거든. 그냥 이래만 들어보세요. 부동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막아요. 비바람은 막아줘야 된다는 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이 기둥은 흙이든 콘크리트든 쳐져 있어야 돼요, 안 쳐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축 축사 있죠, 축사. 축사는 뻥 뚫려있다, 안 뚫려있다? 뚫려있으니까 외벽이 있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왜 없잖아요. 그럼 등기가 원래 안 되어야지. 그런데 요즘 축사들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뚱뻥 뚫려있거든.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개방형 뭐다? 축사. 바다 밑에 땅은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유류저장 탱크 등기됩니다. 싸이로, 비각인하겠다. 싸이로 일어났죠. 여러분들 레미콘 회사가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다보다? 레미콘 회사 정미소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봤어요? 이게 싸이로입니다. 등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유소에 캐노피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면 기름 내는 통 있지. 그 위에 천장이 있다 없다. 이게 캐노피입니다. 캐노피. 이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래 없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 열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오면 공용 부분입니다. 현관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전유부분입니다. 전유부분. 그럼 나오면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다. 그런 거는 등기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거든.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오늘날 새 아파트는 전마다 헬스장 딸려있고 독서실 딸려있지. 그런 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등기를 한다 한다. 한다.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가다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걸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는데 지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 알면 이제 한 문제를 맞추거든. 자 지판을 봅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여기에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에요. 이 낱말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 지분. 우리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지. 그럼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를 갖고 설명해도 됩니다. 이게 토지 한 필지지. 그럼 이것만 치면 일부다 일부다. 일부. 그런데 건물을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빨라. 건물 건물. 그러면 우리집의 아파트에 방이 네 칸이다. 그럼 이 방 한 칸이 부동산 뭐다 일부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가볼게요. 방 한 칸 소유권 보내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방 한 칸만 매매 돼야 안 돼요? 안 돼. 방 한 칸만 은행에 재산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럼 방 한 칸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방 한 칸 임대차 줄 수는 뭐다? 있다. 민법까지 오면은 토지의 일부에 재산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있다. 항상 일부가 된다는 소리는 전부는 당연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다 맞다. 방 한 칸을 전세 줄 수 있죠. 그럼 단독주택 전체를 전세 줄 수 있다. 항상 일부가 된다는 것은 전부는 당연히 된다는 소리고 전부가 된다고 해서 일부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공부할 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민법을 가져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무슨지? 요역지.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그 하는 요령을 아르켜 드릴게요. 요거를 잠깐만. 잠깐만 요령을 가면 아르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위를 봅니다.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소위권과 소위권 외입니다. 그러면 소위권은 다시 용의권과 담보권으로 나눈다는 거 아시겠죠? 답은 항상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으세요. 두 개로 분류했다. 했다.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같으면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O면 이거는 뭐고? X 돼. 이게 O면 이거는 뭐다? X. 이걸 이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끄자. 조금 더 생동감을 드리기 위해서 재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것만 잘해놓으면 그냥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권리입니다. 권리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소유권 외가 있죠. 그러면 여기 용의권이 있어요. 담보권이 있어요. 담보권. 담보권은 저당입니다. 저당. 그러면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런 거는 우리와 관계있다. 없지? 없습니다. 오케이? 저당권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용의권입니다. 제가 제일 국어시간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이런 글자를 부담스러워요. 글자가 같아다라다? 글자가 달라요. 그래요. 그거는 임차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만약에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물건 채권을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등기법 시간이거든요. 등기법 시간에 물건 채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게 등기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거지. 물건 채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항상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속에 용익물건이 아닙니다. 용익권입니다. 그럼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있다? 돼지. 그럼 앞으로 제가 하고 수업할 때는 항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성권, 임차권. 여기 뭐성권? 좌당권. 그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5천만 국민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남자 아니면 여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둘로 딱 나눕니다. 이게 한 개. 한 개. 그럼 이게 남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여자이라면 소유권도 여기 와야 돼요.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이거든.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렇게만 딱 나누면 돼요. 이거 두 개 나누는 걸 알겠죠? 그럼 이게 한 개. 나머지. 한 개. 나머지. 맞아요? 돼. 그럼 좀 전에 이게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뭐다? 안.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전환권은 안 되지.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은 안 되지. 부동산 일부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에 들어올 수 없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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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대지권, 대지권.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 토지 다룬 건물 다룬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토지만 전세는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체를 빨리 깨닫고 들어가면 바로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이해했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거든. 지분, 지분.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에 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지분에 감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지분에 전세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통과됐어요. 그래 나중에 그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공부를 잘해요. 됐죠? 잘하고 있습니다. 조탕을 사드리고 싶어요. 자 봅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 부동산 일부가 나오면 토지의 일부도 되지만 이해가 빠른 거라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그럼 항상 부동산 일부 땅가면 아파트 방 한 칸이다 이러면 딱 생각하고 가면 돼. 권리의 일부는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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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고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고 칸판을 보세요.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거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있거든 이 같은 말입니다. 권리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는 뭐를 말한다? 공동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지 지분.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등기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그럼 민법이에요. 우리는 민법에서 갈라져나왔다 이 말이죠? 이해하죠? 그럼 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네요. 가져와서. 가지고 오는데 그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원래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세 개를 쓸게요. 186조와 187조와 245조 1항 2항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는 그냥 세 개밖에 안 가져와요. 민법 그 수많은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세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186조는 법률행위다. 어디 와이다? 오. 187조는 법률의 규정이다. 어디 와이다? 오. 245조 1항은 부동산 취득시오지. 2항은 등기부 취득시오지. 20년간 일어나지 않게 부동산 취득시오잖아요. 맞아요? 내 이름은 이미 등기된 사이에 10년이잖아요. 그게 등기부 취득시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186조의 법률행위가 뭐냐? 187조의 법률의 규정이 뭐냐? 245조 1항 부동산 취득시오가 뭐냐? 2항 등기부 취득시오가 뭐냐? 그럼 취득시오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결론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된다. 등기해야 되느냐 안 되냐. 그럼 186은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시행 쓰지 마세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시행 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미 20년간이죠. 20년간 취득시오가 완성됐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그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이니까 이미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취득시오만 완성이 되면 소유권은 취득한다 한다? 한다. 그럼 이제 시작. O X O X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이거는 민법이니까 1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조금 있다가 보면 물건 변동에서 시험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법률 행위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등기해야 된다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가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가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판을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갑은 매도인, 얼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넘어갑니다. 계약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시작. 갑. 중도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갑. 잔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이사. 이사 들어가서 살아.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구다? 갑. 갑. 등기 신청했어. 10시에 신청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갑. 맞아요. 자 보세요. 17시에 등기 했어. 했어. 했다는 게 바로 이거지. 맞아요. 했지. 그러면 이제 소유자 누구다? 얼. 맞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19시에 등기를 했다는 게 등기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급해서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등기간의 등기를 다시 할게요.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 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논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등기법으로 내야지. 맞다. 맞다. 이해되죠? 네. 이사 들어가서 살아도 소유자 아닙니다. 등기 가져와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187. 여기 이제 등례합니다. 한 번 해볼게요. 접수는 이렇게 썼어요. 전산정보처리조직. 접수는 접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할게요. 옛날에는 종이로 되어 있거든.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걸 받아가지. 그게 접수입니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접수증이라는 걸 나한테 줘요 안 줘요? 줘. 줘요. 근데 오늘날에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접수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등기를 신청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기록했다는 게 아니고 접수가 됐다는 게 올라갔다 하면 접수가 됐다는 게 등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접수가 딱 됐다. 이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됐다. 이 저장됐을 때 뭐 된 걸로 본다? 접수.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정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O다. X다. O. 자, 이걸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썩 씁니다. 아직 답하지 마세요.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 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O이다. X이다. O. O.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다. X다. O지. 아, 다시. 접수한 때가 뭐된 때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그러면 접수한 때 물건이 변한다는 말이나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이 변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국어시간은 아직 답하지 마세요. 국어시간은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마세요. 등기는 답하지 마세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O이다. X이다. X. X.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이 변한다. O다. O다. 마친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마치지도 않았는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된 것만으로 물건이 변한다면 O다. X다. X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나중에 연습해 갈 거거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굳었으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마친 경우가 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의 차이입니다. 마친 경우가. 그럼 해볼게요. 안 들어갑니다. 등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면 O다. Y다. O. 등기관의 등기를 다시 등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이 변한다면 O다. X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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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시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이 변한다는 말은 O. 마친 경우가.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거의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대충은 이해되겠죠. 우와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거는 이제 민법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거든. 자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속은 등기야 물건이 변한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물건이 변한다. 사망. 그럼 피상속이니 무슨 시? 사망시. 공용징수는 수용이죠. 수용의 물건 면도가 수용의 무슨 개시일. 그 다음에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로 판결이 뭐가 됐을 때? 확정. 그러면 경민이 있죠. 매각대금 뭐 했을 때? 왔나. 법률의 규정이다. 채무변제죠.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말소등기를 했을 때다. 채무변제다. 채무변제.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말소등기다. 기간말료다. 기간말료. 이런 건 민법이다. 민법. 우리 등기법은 관계가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딱 이렇게 규정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알고 가야 되거든.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일이다. 보조.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재하. 소멸. 아까 전에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기입등기. 경력등기. 병력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등기법 3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럼 아까 전에 보존. 이전. 설정.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지. 변경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지. 그러면 처분의 제한이거든. 이 처분의 제한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멸이죠. 이 소멸이 아까 전에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 부동산이 소멸하면 시작. 멸실. 그거는 바로 배웠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처분의 제한이다. 이 말.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볼게요.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제가 보세요. 등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보다. 표제보다. 부동산 표시자 시인이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구조. 종료. 이러나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밭이죠. 지목이 뭐다. 저. 여기에 집이죠. 밭을 허물고 집질 수 뭐다. 있다. 여기에 지목이 변했지. 그럼 이걸 만약에 지적법이라면 지목변경. 상위 개념은 토지이동. 그럼 등기법에는 지목이 전해서대로 변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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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맞아요. 네.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지목변경 등기법에는 시이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네. 그래서 지목이 전해서대로 뭐로 바뀌었다. 네. 아쉬운 게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집안을 보세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조. 설저. 이 낱말 뜻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미등기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소유권 뭐다. 보조. 소유권 뭐다. 보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 하는 거다. 평생에 한 번이다. 한 번 아니다. 한 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무선등기. 설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치르라고 하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뭐다. 설저. 자 여기는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는 시이다. 이좌. 권리의 객체가 달라지는 거는 시이다. 변경. 일단 낱말 뜻을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좀 전에 뭐를 배웠냐면 이 변경 경정을 우리나라가 금방 배웠거든. 이게 부동산 표시잖아요. 자 시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구조. 종료. 그럼 지목을 갖고 공부해 볼게요. 지목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이다. 부동산 표시의 경저. 시이다. 부동산 표시의 경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시이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자 면접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이다. 부동산 표시의 경저. 면접이 달려뒀답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됐죠. 그럼 이게 등기명인의 표시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이름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이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저. 개명을 했다면 시이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다시 다시. 지금 이 말을 뜻은 알았다 몰랐다. 지금 이게 붙었잖아요. 살이. 살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 경쟁의 등기도 종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부동산 표시 이 여섯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부동산 표시의 경정이고 이 여섯 개 중에 하나라도 변했다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이고 세 개 중에 변하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 칠판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상과, 지역과, 전세과, 임차과,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게 민법 시간이에요.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등기법 시간에는 지금 말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등기법 시간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 사용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사용료가 시이다, 지료, 이러면 뭐다? 지료, 시이다, 전세, 금, 시이다, 차이, 맞아. 여기는 시이다, 이자, 맞잖아요. 이자나 채권액 이런 게, 채권채고액 이런 게 있다. 이거 이해되죠? 네. 빌려 쓸 때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전세기간이 2년이다. 변제기가 어떻다. 이 이자의 지급식, 이게 있어야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지금부터 이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에 하면 지료, 그러면 지상권에 존속기간이 있답다. 그럼 지역권에 지료, 그럼 지료이라면 기간이 있답다. 그럼 기간이 있죠? 그럼 우리 지역권에 기간이 있지? 그럼 또 지료가 있다면 지료의 지급식이 있답다. 아, 지료를 매월 1일 날 줄 것이나 1년에 한 번 줄 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는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전세기간도 있겠지. 그럼 임대차이라면 차임이 있답다? 있다. 그럼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답다? 있다. 그럼 차임이 있죠? 그럼 차임의 지급식이 있답다? 아니, 승급이냐 후급이냐 기간이 있지. 저당권에 있죠? 이자 있죠? 그럼 변제기가 있답다? 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만 쓰더라도 감 잡았죠? 네, 그럼 항상 전세를 갖고, 예를 들면 전세면 전세금이지. 그럼 지상권이었다면 지료였겠지. 저당권이었다면 이자였겠지. 임차권이었다면 차임이었겠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것은 시작, 권리의 경차. 변한 것은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이건 전세금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딱 됩니다. 전세금, 전세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전세를 갖고 예를 들거든. 그럼 전세를 갖고 예를 들든, 지료를 갖고 예를 들든, 차임을 갖고 예를 들든, 이자를 갖고 예를 들든, 답은 같아, 안 같아?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딱 알고 들어갑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일단 지판을 보세요. 자,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그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그럼 이거를 잠깐 볼게요. 이겁니다. 다 한 번 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저기 보면, 글을 읽을 때 전세금이 오기지. 전세권자는 송윤아지. 맞죠? 그럼 여기 주민등록번호 있지, 주소 있지. 됐죠? 그럼 여기서 송윤아가 글을 을이라고 해볼게요.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이 병에게 병에게 전세권을 넘길 수 있답다. 있죠?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달라졌다, 안달랐다? 달라. 그럼 이런 걸 하는 등기는 1의 뭐다? 1. 무슨 등기? 2전. 2전 등기지. 아,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는 시작. 2전. 2전 등기. 잠깐만. 그럼 좋다. 이걸 설명을 다시 할게요. 지판을 보세요. 그렇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민법 가져옵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지. 그럼 권리의 주체가 누구다? 갑.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매매하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지. 권리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권리자가 변하는 거는 무슨 뜻이? 2전. 시작. 2전. 그래서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전세권자가 누구다? 송윤아죠. 그럼 송윤아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있답다. 그렇지? 그런데 송윤아가, 예를 들어 송윤자에게 전세를 넘길 수 있지. 그러면 송윤아는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없어지지. 이 사람은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생겼지. 권리 자가 송윤아에게서 을로 변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 2전. 전세권 시작. 2전. 아까 전에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전세권 뭐다? 2전. 그럼 모든 권리는 이전이 돼야 한대요? 돼. 그럼 이거는 주체입니다, 주체. 그런데 전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이거는 전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서 전세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돼. 그럼 이름을 개명할 수 있다, 보다? 개명했다고 해서 권리라고 변하는 건 이단이다? 안 돼. 그럼 이런 게 변하는 건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맞아요? 네. 이게 갑에게서, 송윤아에게서, 송윤자에게 변하는 건 시작. 이, 저. 맞아요? 이해했다, 안했다? 권리자가 변하는 건 이전 등기. 오케이? 등기의 내용, 객체가 변하는 건 변경. 변경. 그러면 다 한 번 해볼게요. 송윤자가,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한테 전세를 이전해서, 전세를 넘겨서, 그건 무슨 의미? 잊어. 그럼 송윤자가, 송윤아로 개명을 해서, 그건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죠? 감 잡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볼게요. 이게 무슨 등기? 전세겸이 오르락거리는 건 무슨 등기? 변경.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럼 이거는 무슨 변경이다, 시이다? 권리의 변경. 됐어요? 아까 이거는 무슨 변경, 시이다?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송윤아가 송윤자로 개명할 수 있다, 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등기명인의 표시의 시이다. 변경. 변경. 이해합니까? 목소리가 좀 약해졌거든. 잠깐만, 잠깐만 제 말 들었어요. 아니,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은 거는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바뀐 거는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러면 전세겸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라. 그러면 전세검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권리의 경정. 전세검의 1억에서 2억으로 정해가는 거는 시이다, 권리의 변경.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그거를 딱 해야 돼. 그걸 우리가 계속 써먹을 거예요. 됐죠? 네,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제한이거든. 이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압류는 내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았어. 발급을 받아보니까 등기부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딱 한 것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세검 안 낸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그럼 아, 이 사람은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뭐다? 세검. 이거는 시이다? 돈. 돈 빌리고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가처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딱 보는 거예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등기부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러면 돈 빌려주고 돈을 안 갚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돈 이외에는 전부다 뭐라고 부른다? 가처분이에요. 돈은 뭐다? 가압류. 돈 이외에는 전부다 뭐다? 가처분. 그러면 이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얘기는 소송입니다. 소송. 그러면 소송은 돈이다, 아니다. 아니지. 맞아요? 네. 그럼 소송이 들어왔다면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 아니다. 해. 그 때 두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처분해. 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는 그냥 경매입니다. 내가 우리 집 은행에 10억 빌리는데 돈 못 갚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경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시험하고 원래 관계없어요. 우리 법에는 이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시험해 냈거든. 그럼 법의 범위를 벗어난 거라. 단, 이 두 개는 똑같아.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것은 돈이냐, 돈 아니냐 그것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이도를 한번 높여 볼게요. 돈을 한번 높여 볼게요.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O다, X다. 제가 그랬죠. 돈은 뭐다? 가압료. 돈이 뭐다? 가처분. 그럼 청구 금액은 돈이다, 돈 아니다? 돈이 가처분에서 등장할 수가 없다. 돈은 전부 다 가압료에서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체납자예요, 체납자. 세금을 안 내요, 세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이게 압료 딱 들어보면 갑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압료가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압료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야, 서울시에서 압료 들어왔거든. 그 말이 뭐냐면 야,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매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압료 다음에는 뭐다? 공매. 그래가지고 매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자, 이거는 갑류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을이 갑에게 돈 3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아, 저당권을 다시 할게요. 맞아요. 을이 갑에게 돈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갑류 들어가면 돼야 돼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갑류가 들어온 거예요.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을이 뭐가 들어왔다? 갑류. 감 잡았어요? 네, 그런데 갑이 여기 갑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을이 갑한테 야, 너 그래도 돈 안 갚아갈 거가?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압류의 다음 단계는 시작. 공매. 공매. 갑류의 다음 단계는 시작. 경매. 그러면 공매는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공매. 법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시일이다. 경매. 법원에서 들어가는 경매. 그리고 공경매, 공경매. 그런 시험범위에 속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다. 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면 대체적으로 소송입니다. 소송. 자, 집안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을이 매매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그런데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빨리 등기, 등기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요. 오케이? 그러면 을,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대문 딱 한 발 딱 들어가면 죽어침죄 성립됩니다. 오케이? 야구방망이 들었으니까 폭행죄 심하면 상해죄 성립됩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쭉 패야 된다, 안 패야 된다? 패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금지이거든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법의 힘을 빌려야 돼요. 법의 힘을. 그러면 을은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 그럼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소송을 겁니다.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5월 1일 날 났다. 이 사이에 사이에 4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다. 이때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그럼 소송의 당사자는 시위다. 갑하고 을. 그럼 갑하고 을은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 맞아요. 그럼 이때 갑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럼 이걸 을에게, 병에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애다, 끝장애다? 끝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갑이 이 기간 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가처분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여러분도 이름만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가처분이 들어와 있더라면 여기 쭉 내용을 쓰니까 알 수 있어. 그러면 아, 소송 들어왔을 때 하는 등기가 가처분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가압류는 돈, 가처분은 소송. 가처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압류 이외에는 다시 금전채권 이외에는 전부다 뭐다? 가처분. 오케이. 네.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소송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등기? 말소. 부동산에 멸실하면 뭐다? 멸실. 아까 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정도 해두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bene. 하합니다.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